이재명이 짐질방 좋아해? 이재명 가는 거 못 봤어요 사우나 안 가? 성질 급해갖고 그런가 하면 더운가 못 참을 거예요 아 그냥 얼른 확 씻고 빨리 나와야 되는구나 네 확 이러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제가 아 사우나 안 가봤구나 이재명 오시 사우나를 안 가봤어요 아 목욕탕도 안 가봤어? 목욕탕 안 가봤는데 진짜 측근이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그때 아니 그 목욕탕 갈 일이 별로 없죠 거기 시장실 안에 샤워장이 있어요 시장실 안에 네 샤워장 만들었어요 지 혼자 샤워하는구나 지 혼자 샤워해요 박원순이처럼 뭐 타월 갖다달라 이런 주문 아 제가 그때 골프장 가서 같이 샤워를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샤워를 한 번 했다 골프장 가서 근데? 근데 그때 나 씻느라고 신경을 못 썼어요 점 확인을 못 했구나 아니 그때는 뭐 제가 뭐 굳이 뭐 그거 더 지저분하게 그걸 몰라봐요 그거를 생각만 해도 진짜 아니 정진상 그거 사진 보고 내가 며칠을 밥을 못 먹었는데 아 정진상 왜? 아니 이거 저기 2차 가면은 그냥 갔다 오면 될 거를 어 오다가 뭐 저기 파트너 아가씨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갖고 거시기를 사진을? 어 그래갖고 누구 정진상 거시기? 아 자기 거를 자기 거를 정진상 자기 거를? 어 그래갖고 그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내가 혼났대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아 그걸 왜 찍으라고 그래요 미친놈 몰라요 그냥 사랑의 맹세? 뭐 이런 거 같아 난 널 대신하지 않을 거야 야야 그 무슨 그 동네는 나의 최고의 비밀을 너만 갖고 있어 뭐 이런 건가 봐 그 동네는 그건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재명서부터 정진상 다 그 아 그래도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보통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돌아올 동안 나를 잊지 마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어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 거를 찍어라 해가지고 야 정진상의 그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우리의 그 혈맹의 증표는 거시기 사진을 찍어라 다 미친놈이네 야 그러고서는 우린 혈맹이다 이거를 보통 혈서를 쓰고 뭐 피를 뭐 한 방울 떨어서 그래서 그걸 마시고 뭐 이렇게 하거든 조폭들은 그리고 여기는 뭐 십자가로 그어서 이거 손바닥을 딱 이렇게 맞추거나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라고 그러네 미친놈 진짜 근데 고추 사진을 야 진짜 미치겠다 야 야 그거 조직이 그 무슨 놈의 조직이 그따우 조직이냐 그러면 진작에 알고 치워 나왔어야지 그걸 감옥에 가서야 아 나는 되게 순정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 거시기 사진 찍는다고 순정파인 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그 남자끼리 그게 순정파냐 그게? 아니 그 좀 아니 형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짓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연태다 좀 정신이 이상하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지 그게 순정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니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었다니까 수십 장? 각도별로 찍어? 몰라 만날 때마다 찍는지 아무튼 수십 장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랬다니까 야 진짜 놀라겠다 야 그거 아니 그걸 수십 장을 왜 찍어 몰라 나도 나 정신 상태가 이상해 정신상이 지금 진상 지금 뭐하고 있어 진상? 감옥에 있지? 아니요 지금 나와있잖아요 보성 나와있지? 네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이거 보고 있나? 어 잠깐 꺾겠다 자기 거시기 얘기하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겠네 진상이 에이구 그러니까 진상지사라고 다 내가지고 자 이재명 진상팀의 오야봉은 역시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연임 아주 연임한 데는 말도 되고 더럽게 아주 웃기게 하고 연임한 데더라 DJ 이후 처음입니다 당대표 의원님은 이게 말이 연임이지 그 옛날에는 뭐 그 사람들이 그 좀 추천해가지고 또 잘 안해요 원래 음 맞아 안 하기도 안 하죠 이거 사용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 나를 연임시킬 사람만 딱 해놓고 그리고 이게 왜 이러냐면요 대한민국 만세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님 자주 뵙네요 우리 아주 애청자에요 대한민국 만세님 닉네임도 훌륭하지 않아? 네 대한민국 만세님 대한민국 만세님 저 닉네임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 송일국 송일국이 쏬나? 그런 것 같아 아아아아 어 그거 우파야 송일국이 네 그러니까 송일국이 아 탤런트 송일국씨가 쏘았구나 요즘에 송일국씨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 방송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수퍼채까지 쏴주시네 네 그래도 쏴주시는 거예요 송일국씨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가 아들 이름 애들 세 명 이름이 대한민국이 만세 네 세쌍둥이 세쌍둥이 아 그 흥지를 가지고 있구나 세쌍둥이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무슨 얘기하더라 당대표 당대표 여호님 DJ이 누구의 DJ를 따질 것도 없어요 뭐냐면 얘는 뭐냐면 내려오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자체가 뭐냐면 지금 범죄 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재판받고 나면 지금 떨어질 사람이 한둘이 앉잖아요 심지어는 징역 1심에 징역 2년을 갖다가 선고받은 사람까지도 지금 민주당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다 공천져가지고 당선시켜놨냐 지 방탄하려고 왜 나 혼자 범죄인이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떨어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들도 그런 놈들이 많아야 지들도 살려고 방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많이 포함시켜 놓은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재명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재명은 대기하고 싶을 거예요 민주당은 꽤 청렴하고 갤백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가 지금 방탄을 해야 되는데 지 혼자만 범죄자고 지 혼자만 재판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딱 깨끗하고 이러면 아니 원래 네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해 아니면 약간 범죄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 껄렁껄렁하고 이런 사람 충성 일단 일단 충성 일단 충성 예 어 그리고 예 일단 충성이에요 무조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원우 닮았다 이러니까 바로 저기 도봉에다가 어? 바로 주고 바로 주고 하지 호딱 질 때 네가 원내대표 동네가 여기 자기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는 여자를 갖다가 동네도 모르는 지역구 나갔는데 그 동네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차원우보다 잘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더라고 조작단 회의 있잖아요 조작단 회의 조작단 회의 그러니까 저기 그 김용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막아보려고 위증교사 그거를 만들어낸 그 조직단 거기에도 또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래 가지고 공천반 아니 유동규는 어느 부류에다가 충성을 할 거라고 믿었나 뭐 때문에 좋아했지 유동규를 저는 이제 뭐냐면 분당당 2006년에 시장 나왔다 떨어졌고 2008년에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졌어요 2010년에 저 만나서 당선된 거예요 아 유동규 만나서 당선된 거구나 그럼요 시장에 왜냐하면 이제 분당표 있잖아요 아니 정말 증인들 거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뭘 했길래 유동규가 내가 그다음에 우리 분당의 리모델링을 선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단지에서 우리가 1156세대인데 그 당시 한 80%가 찍었을 거예요 아 유동규의 일머리로 뽑은 거구나 그러니까 일머리 좀 있고 그다음에 그때 내가 연설하고 딱 한 번 하는 거 보고 연설을 어디에다 내가 조합장이었으니까 아 조합장이니까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불러다줬거든 불러와가지고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황준기 씨가 이제 새누리인가 그 당시에 거기 이제 후보였고 이쪽에는 이제 이재명이었는데 이재명 내가 불러다 놓고 그때 이제 강연을 시켰어요 강연을 이제 시키고 황준기는 인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자기가 더 위가 된 거지 새누리당 후보는 내 연설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돼서 황준기가 막 황하고 보좌관 무작위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이재명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당에서 굉장히 큰 행사예요 천명이 막 어천명 모임은 지역 행사에서는 큰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막 꽉 쳐가지고 이제 막 집중해서 듣는 데거든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인사해달라고 왔는데 들어서야 들어서야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금부터 이재명 변호사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한 15분 들은 거예요 한 15분을 겉불나지 그래 그래서 막 이재명 막 그대로 대고 막 신났거든 그다음에 나중에 당선 딱 대고 나니까 인수위원회도 딱 시켜주고 그다음에 내가 막 정진상하고 딱 의형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상 아니 정진상하고는 어떻게 의형제가 된 거야 아 정진상 고추사진으로 의형제 될 리는 없잖아 아니 그전에 이제 뭐냐면 이재명 만날 때 정진상이 이제 거기 이제 아 대빵이구나를 알게 됐지 그래가지고 김용화하고 나하고 정진상하고 맨날 술 먹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맨날 마시면 만나서 술 먹고 막 하면서 이제 의형제 맺은 거지 아니 걔네들이 다 이 유동규를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술 먹고 술은 누가 샀어 걔네들이 샀을 거 아니야 내가 샀다니까 유동규가? 네 뭔 돈으로 사? 저수지 있어? 저수지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집 팔고 막 했잖아 아니 나는 남들이 내 눈꼴을 못 봐 아니 근데 뭘 쥐뿔도 없으면서 정진상을 술을 사 정진상이 어떤 놈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 저수지 다 총관리하고 북한으로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웃었을 거야 저 동결한 놈인데 연락이 순진하다 저거 저거 지금 우리를 술을 사네 저거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 우리가 돈을 왕창 줘야 되는데 저거 웃기는 놈이네 웃기는 놈이라는 거지 그냥 나보고 이제 저기 뭐야 보고 간 거지 근데 거시기 사진은 왜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언제? 유동규하고 완전히 깐보가 된 다음에?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깐보도 됐는데 깐보도 됐어요 깐보도 돼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 뭐야 그 고정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 눈사랑의 고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사랑도 아니야 달란 점이야 달란 주점에 고정 말하자면 정진상에 가면 딱 파트너 네 고정 파트너 그 둘이 좀 사귀었어 사귀었어 또? 네 아무튼 좋아했어 아 이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쁘다고 하셨죠 그냥 뭐 그래갖고 그 여자랑 좀 사귀었어 어 근데? 좀 마르고 키 큰 여자를 좋아하더라고 아 정진상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둘이 좀 사귀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높은 자리 할 사람들이 이런 일은 왜 이러냐고 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부터 있잖아요 벗고 그 그렇게 이제 파티를 하면서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같이 난 안 벗어요 비디를 어? 난 안 벗었어요 정진상은 벗는데 난 안 벗어요 사진 보내달라고 그랬다며요 안 보내줘서? 누구한테 보내줘 아니 정진상이 자기 거시기 사진 보내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매니저가 그 아가씨한테 매니저는 여자야 남자야? 여자지요 매니저도 여자 매니저 여잔데 그래서 매니저가 여잔데 이제 그 거기에 그 저기 그 정진상 이제 사진을 전송을 해준 거예요 그 매니저한테 아가씨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나한테도 이 오빠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왜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진을 넘기는 데 한두 장이 아니야 온 것만 그 정도니까 찍은 건 얼마나 많겠어 이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난 저기 그 동남아 있잖아 땡초인 줄 알았어 솜에